안녕하세요. 2023 피슬러 글로벌 풍기 챌린지 멘토 셰프 박준호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문 많이 나왔네요. 파이널 미션의 주제는 Responsibility,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중에서도 친환경에 주목해보았는데요.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는 친환경적인 조리법을 적용한 건강한 압력 소리들을 선보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피슬러의 비타빗 프리미엄 압력솥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미션 식재료를 이용하여 여러분만의 건강한 압력솥 요리를 보여주세요. 마지막까지 좋은 요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피슬러 글로벌 쿠킹 챌린지를 지켜봐주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